갈릴레아 호숫가 주의 말씀 들었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 그물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 그물을 버리고 이제 너희가 사랑을 낳는 어부되게 하리라 이제 너희가 사랑을 낳는 어부되게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모든 것 버린 사람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제자 되었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 그물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 그물을 버리고 이제 너희가 사랑을 낳는 어부되게 하리라 이제 너희가 사랑을 낳는 어부되게 하리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 그물을 버리고 이제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되게 하리라 이제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되게 하리라 이 영혼을 낚는 어부되게 해 뱅하스국장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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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